오키도키! 중국어로 가방이 뭐야? 남포송이의 남포송이의 예쁜 빨대 입은 진돌이로 할래 아 귀여워 아 맛있어어줄 아 성암치 지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오키도키 엄마한테 전화 걸어 오키도키 오늘 소품 갔다 왔어요가 뭐야 영어로 오늘 소품 갔어요 오늘 소문을 갔어요 오늘 소문을 갔어요 오키도키 중국어로 가방이 뭐야 엄마 갔다 올게 호오오오오오아 아하하하하